지난 금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비용 효율화에 대한 효과가 있었고 가전 수요도 크게 늘면서 매출이 증대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소식을 내놓았는데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자사주를 47만 주 매입한다고 합니다. 불안경화 환경 속에서도 회사를 성장시켜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롯데 하이마트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내놓은 기업인데요. 삼성증권입니다. 증권 종목들은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3,900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00% 넘는 성장성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시장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리테일 고객의 예탁 자산이 10조 원 넘게 순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1억 원 이상의 개인 고객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키움증권은 최근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를 5만 4천 원에서 5만 6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홈쇼핑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내놓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411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넘게 증가한 수치를 내놓았는데 온라인 쪽이 굉장히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온라인 채널의 확대가 실적을 이끌었다고 밝혔고요. 또 현대 LNC의 해외 사업 안정화가 매출을 증대시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현대 홈쇼핑에 대해서 특징적인 점을 하나 밝혔는데 순이익의 규모가 영업이익을 상위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CC인데요. 국민연금이 KCC의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10.62%에서 11.7%까지 확대했는데 일단 KC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페인트 판매 호조로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국내 주택 분야 확대로 건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외 도료 가동률 회복으로 본업의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